I used to hear a simple song That was until you came along Now in its place is something new I hear it when I look at you 처음에는 떨렸는데 하고 나니까 후련합니다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잘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 더 오빠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막 쫓아다녔죠 엄청나게 쫓아다니고 싫다 그러고 집 앞에 한 세 달 정도 쫓아다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다닌 게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너무 무서웠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타조알도 사달라고 했다가 했었는데 타조알 사주면 오빠랑 사귀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타조알을 사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항상 오빠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남자라면 평생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희망사항은 아내에게 희망사항은 희망사항은 완벽한 여자라서 있겠나? 있나? 어 음 없습니다 어 앞으로도 가정적인 남편이 되어주고 지금도 완벽하지만 앞으로도 더 지금처럼만 해줬으면 좋겠어 항상 가정적이고 어 와이프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남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내가 될 거냐면은 항상 어딜 가든 오빠에게 자신감이 넘칠 수 있도록 내조의 여왕이 되겠습니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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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 오빠 드디어 결혼식이 끝났어 이제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신랑 신부가 됐는데 앞으로도 서로 믿어주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최고의 남자로 만들어줄게 사랑해 이리와 잘 살자! 이리와 잘 살자! 이리와 잘 살자! 이리와 잘 살기와 잘 살자! 행복하게생각할게요! 사랑합니다! 감사합니다!